자전거 시집보내는 각시탈입니다. 각시탈이 지금 좀 아파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니 꽤나 오래 자전거를 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려야 하는 본능을 억누른 채 덩그러니 서 있어야만 하는 각시탈의 이 섹시한 알레스프린트 레드 훅 애지중지 금지옥엽 어르고 달래며 지금까지 함께한 이 알레스프린트 레드 훅을 시집보내려고 합니다. 롤프 휠셋을 제외한 반차로 보냅니다. 딱딱한 알레스프린트 프레임에 단단한 롤프 휠셋은 궁합이 좀 별로거든요. 참고사항 카본 하이림 휠셋을 장착하면 승차감과 함께 멋붐까지 모두 잡을 수 있음 멋붐, 멋지고 이쁨 각시탈의 알레스프린트 레드 훅 스펙을 읊어드리겠습니다. 프레임 2019 알레스프린트 레드 훅 한정판 국내에 30여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 사이즈 54 소비자가 120만원 대구 앞산점 스페셜라이즈드 조세핏 매장에서 2018년 말에 구입 2019년 5월에 조립 후 1000km 주행 2019년 9월에 사고로 분해 후 보관 2020년 1월 재조립 후 300km 주행 2020년 3월 각시탈 발병으로 보관 중 구동계 크랭크 에스웍스 파워크랭크 듀얼 크랭크함 길이 170mm 체인링은 52-36T 미드 컴팩 체인링 소비자가 140만원 그 외 기계식 듀라 에이스 9100 스프라켓은 11-28T 주행거리 300km 안장 스페셜라이즈드 로민 프로 155mm 소비자가 20만원 핸들 시마노 프로 5 카본 핸들바 사이즈 C2C 42cm 소비자가 39만원 스템 시마노 프로 5 알루미늄 스템 길이 80mm 소비자가 11만원 바테이븐 시클로베이션 소비자가 5만 5천원 물통 케이지 에스웍스 립 카본 케이지 소비자가 6만 5천원 무게 롤프 TDF4SL 퓨라 9100 페달 달고 6.9kg 판매 조건 키 173-176cm로 각시탈과 비슷한 미남미녀 대구 인근에 거주하는 미남미녀 지속적 관리를 받을 미남미녀 판매 이후에 생길 수도 있는 소소한 문제를 방지하고 또 해결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속적 관리란 건 별건 없고요 대구 압산점 스페셜라이즈드 조세핀 매장에서 내킬 때마다 점검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 말인 즉슨 대구 압산점 스페셜라이즈드 조세핀 매장 무제한 이용권을 양도해드린다는 말입니다 각시탈 마음대로요 사장님 맞죠? 네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왜 누구한테요? 이용권 내 혜택은 경력 20년 프로미케닉 조세핀의 무료 점검 단 소모품 및 부품비 제외 경력 10년 피팅 전문가 조세핀의 무료 스몰 피팅 조세핀 매장 세차장 무료 이용 조세핀 트레이닝 센터 무료 이용 조세핀 카페 무료 이용 등등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한 판매가는 삐 만원입니다 가격 문의는 영상 설명란 또는 댓글에 있는 각시탈의 인스타그램 DM으로 부탁드립니다 알렛 스프린트는 알루미늄 프레임 중에서도 아주 딱딱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단조로운 라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지에서는 바람을 가르는 맛이 일품입니다 스프린트나 평지 고속 순항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머신입니다 오르막에서는 댄싱으로 리드미클하게 오르는 분들에게는 많이 둔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반대로 안장에 앉아서 꾸준히 오르막을 올라가는 성향의 라이더에게는 최고의 머신입니다 내리막에서는 천천히 내려가세요 멀타도 빠르고 멀타도 위험해요 각시탈이 이 소중한 알렛 스프린트 레드욱을 판매하는 이유는 몸이 아파서입니다 엄청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는 로드 자전거나 산악 자전거는 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만 자전거에 오르고 싶어져서 아쉽지만 고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알렛 스프린트 레드욱과 같이 달릴 열렬 라이더를 찾습니다 지금은 자전거 못 타는 각시탈이었습니다